이분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3주. 그냥 주인혁으로 끝나고 1주 좀 쉬고 바로 안무 짰어요. 더 잘하고 싶었어요. 근데 레벨은 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그것도 연습하고 싶고 우리 팀 매일은 항상 응원하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다 풀고 탔습니다. 이런 거 응원하는 거 네가 준비하셨나요? 아마 차주년 샀습니다. 이시영 프로그램도 많이 대하셨어요. 약간 오빠들이 지도해서 한 거였던 거죠? 차주년 샀습니다. 이건 빵빵빵. 예림 샀습니다. 차리랑 같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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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